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네, 요즘은 기업에서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물론 하시는 경우도 여전히 있겠습니다만 잔디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용 메신저는 좀 다르게 어쨌든 보안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업무할 때는 또 어떤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렇게 막 보내는 건 좀 아니기 때문에 잔디 앱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TV도 사용하는 잔디! 혹시 사용해보셨습니까? 올포장 잔디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렇게 비염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용해보겠습니다. 아니, 업무협업툴 잔디라고 메신저가 있어요. 지금 깔까요? 이따가 깔게요. 끝나고 바로 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잔디 한번 사용해보시면 카톡과는 또 다른 매력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은 잔디 또 사용해보셨잖아요. 머리가 잔디니까요. 저는 준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그리고 양호한 미국의 2분기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도 강부압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아침, 낮을 외국인들은 코스피 200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선물 쪽만 매수가 출발됐습니다. 이후에 외국인이 잠시 선물 매수세 전환했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장에는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요. 기관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가 전환되면서 시장을 경계를 했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 매수세가 확대됐는데 그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 1,300 정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만 930억 대 집중 매수가 외국인들이 들어왔죠. 전일 미 상원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전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은 인텔의 굉장히 호재인데 국내에는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리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반면 인플레 우려 완화는 당연히 BOJ 그리고 ECB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국제금리 변동성 완화에 힘이어서 서비스업에 강세를 견인했는데 반면 경기 방우주 성격의 의료정밀이나 의약품, 통신업종 등과 같은 부분과 경기 민감주의 운수창고와 건설, 운수장비, 철강 등 산업재 섹터는 다소 약세가 특징이었는데요. 오전 발표된 7월 한국에 1일에서 20일까지의 수술액 372억 달러 그리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다고 봅니다. 무역 소지가 81억 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소 좀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인데요. 품목으로 보자면 수출 동향에서 반도체가 13.2% 늘었고요. 석유 제품이 109.7% 그리고 승용차가 15% 정도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장중 내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요. 오후 들면서 외국인 현선물 매수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관인 노드스트림1 재가동 소식이 들렸고요. 정부의 반도체 340조 원 투자축진 발표 그리고 현대차 2분기 약 3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 발표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 재개는 어느 정도 유로와 강세의 압력을 확대시키고 달러를 추가 하락시키면서 원달러 환율이 그 시간대에 1308월대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인 여건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고점 수준에서 끝난 마무리가 된 하루였습니다. 네 수출은 여튼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적자폭은 꽤 걱정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 역시 뭐 원자재 가격이 워낙 올라서 뭐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수익 물가가 더 많이 높은 입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는 현대차 실적이 매우 괜찮게 나온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맞나요? 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걱정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이벤트 어떤 거 좀 짚어볼까요? 네 역시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15분입니다. 그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25BP냐 50BP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 뭐 컨셉은 25BP죠.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50BP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50BP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러 인덱스 변화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로서 한번 체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섹터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쪽이 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표를 좀 보여주시면 편하게 좀 이해가 되십니다. 중국의 6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올해 첫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뭐 신용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좀 따왔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이제 줄들이 있잖아요. 색깔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2022년입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6월 달에 출하량 증가가 이제 된 부분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좀 편하게 더 보이십니다.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게 많이 치솟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고요. YY 증감률이 이제 녹색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턴을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권으로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은 2750만 대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전년비 9.1% 증가이고 전 월비로는 33.7% 증가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된 전년비 출하 감소가 3월에는 전년비 거의 40% 넘게 출하가 감소됐고요. 4월에는 34.4%나 감소가 됐고 5월은 전년비 9.1%로 이제 감소세가 점차 축소되는 분위기였는데 2월에 이제 전년비 플러스 전환을 한 거죠. 상반기 누적 출하량은 1억 3,600만 대 시장 재고량이 많았고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중고였는데요. 스마트폰 산업에 대한 정상화가 이제 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중국 시장 부진 때문에 상반기에 전년대비 9%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는 2.5%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 자료를 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 제조 PMI도 5월부터 저점을 찍고 반등이 시작됐고요. 주요 IT 하드웨어 세트 중에서 가장 빠른 반등세가 아마 IT 중에서는 스마트폰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구 소비자인 PC나 TV, 가전 이쪽은 상당히 한 2년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가세가 최근에 오히려 빠지고 있고 TV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로도 한 3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미래 수요가 당겨진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래서 기조도 상당히 편안한 섹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상반기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 기간 6.18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3일 동안 애플이 아이폰 13과 프로 모델을 총 700만 대 넘게 판매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 1위인데 샤오미하고 오포, 비포, 비보죠. 이렇게 이제 기타 브랜드를 합쳐서 이 로컬 브랜드들이 1,400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았거든요. 다 해서 그런데 아이폰 13 프로 모델 총 합해서 700만 대 넘게 판매했다니까 상당히 이제 성장성은 아이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다 해도 1,400만 대인데 그중에 700만 대 이상을 아이폰을 팔았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 수치도 작년 대비 25%나 크게 감소했는데 유일하게 애플 아이폰만 여전히 높은 판매 수량을 보여줘서 수요가 여전히 아이폰이 굉장히 강하다. 중국 시장에서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있다고 해서 많이 빠졌던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역시는 안 좋았는데 12개월 포드 PR인 PBR도 5년 내 바닥권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산업 개선이 이제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삼성전기가 바닥권에서 오늘도 괜찮았고요. 중국 쪽에서 이제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역시 이제 아이폰 관련주로 이야기되는 LG 노텍이나 BH 이런 종목도 괜찮았는데 역시 이제 아이폰 내에서 대면적 모델인 프로 그리고 이제 프로맥스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12 시리즈는 이제 이 모델들이 48.7% 그리고 13 시리즈는 54.4%까지 퍼지고 있어서 RF PCB에 대한 뭐 단가가 혹시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H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도 괜찮았는데 밸류이션이 뭐 올해 기준 한 6배 언저리 뭐 7배 좀 안 되는 부담이 없는 가격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어서 BH도 조금은 이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폰 뭐 애플이 인력 줄인다 이런 뉴스가 살짝 있으면서 이 LG 노텍이랑 BH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안 좋았었잖아요. 네 사실 뜯어보면 이제 기존에 뭐 어떤 인력을 많이 줄인다는 게 아니고요. 신규 체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수적으로 간다는 건데 그래도 애플같이 이제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이렇게 뭔가 인력에 대한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대만의 애널리스트 고밍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PC나 뭐 아이패드 이런 쪽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조금 줄이는 거지 스마트폰 쪽이 줄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고밍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아이폰 관련된 수요는 견주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관련주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업체는 워낙 지금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아이폰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XR 확장 현실 기기라든지 뭐 폴더블 일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시장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전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관련 업체라든지 XR 부품 업체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중국의 IT 기기 수요가 좀 늘어나면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마련인데 일단 뭐 자동차부터 좀 한번 또 살펴보죠. 네 현대차의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9,8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2조 2,800억 상위한 러닝 서프라이즈인데 최근에 뭐 실적 성장세가 좀 커질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영업이 추정치 상단이 2조 7,000억 정도까지는 올라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보다 10% 가까이 또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러닝 서프라이즈가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매출액 증가 요인을 본다면 전체 5조 7,000억 증가 물량 중에 물량 감소가 마이너스 9조 원으로 부정적으로 보였지만 믹스 개선 때문에 플러스 2.6조 원 그리고 환율이 플러스 2.1조 원 그리고 기타 금융 부분이 이제 1.8조 원 정도 플러스로 기여가 됐습니다. 금융 기타 부분이요? 금융은 이제 이게 현대는 캡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뭐 할부라든지 이런 거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꽤 많이 1조 8,000억 원이면 꽤 되네요. 네. 뭐 우리가 살 때 이제 전부 다 현금으로 다 주고 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환율이 2조 원 넘게 플러스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는 맞지만 환율이 꽤 큰 역할을 해준 거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매출액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익단은 좀 다릅니다. 아 그건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보여주시면 좀 표시가 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영업이익 쪽에 보이는데 이제 각 해마다 이제 영업이익의 추이를 보여주는 분기별로 추이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규모가 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1분기 대비 2분기도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른쪽에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이제 확실히 영업이익률도 많이 올라간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륨도 커지고 이익률도 좋아지는 그림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세종기업 데이터라는 쪽에서 제가 하나 따온 그림인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영업이익의 주요 증감사유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제 네모난 박스를 보여주시면 왼쪽에 막대 그래프하고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면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더 올라왔느냐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영업이익에 대한 증감 요인을 보면 전체 1조 1천억 정도가 증가 보니 이전보다 더 많이 생겼는데 물량 감소 때문에 마이너스 0.18조 원 그리고 판관비 증가가가 마이너스 0.4조 원 정도 부정적으로 기여를 했지만 인센티브 감소를 포함한 믹스 개선이 1.03조 원 정도 그러니까 1조 원 이상이 믹스 개선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환율 효과가 플러스 0.64조 원 그러니까 6,400억 정도죠. 금융이 이제 한 600억 정도 수준으로 기여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믹스 개선과 환율 가격 효과인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의 효과도 분명히 있었고요. 인센티브가 이제 역사적 최저치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인센티브에 관련된 믹스 효과도 충분히 감안했다는 점에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영업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장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뭐 한 1, 2%까지 플러스가 나오다가 종가 무료보면 거의 부합 수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역대급으로 잘 나온 실적인데 아직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뭐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물량이 많이 이제 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 부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분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뒷단에 이제 다음 분기나 그 뒤에 이 가수요가 다른 부분들이 이제 과연 지켜질 것인가. 이게 수요가 금리가 빨리 올라가고 미리 이제 잡혀있던 수요가 좀 꺼질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중에 조금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제 컨센서스는 2주 중반이었지만 이제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2주 후반까지 예상했던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 차익 실현 던질 사람 던진 거니까 오늘 뭐 장중에 고점 찍고 내려왔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크게 하이라이트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1시 반의 실적이 나오는데 현대차는 항상 이제 엠바고를 걸고 이제 배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엠바고 같은 거는 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점시간부터 살살 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잘 나오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직감적인 건데 약간 이제 그거는 그 작은 몇 분의 그 시차 같은 거는 사실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실적을 이제 미리 뿌리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도 시점을 예를 들면 1시반 이렇게 지켜달라.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엠바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슬슬 센 것 같다? 센 것 같다는 아니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약간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슬슬 찍겠지. 그거는 뭐 단언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기아도 이제 실적이 내일 나올 텐데 물론 좋을 거고 중요한 점은 이제 자동차 쪽 마진인데요. 마진이 거의 뭐 7% 후반에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한 마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정말 싸게 차를 잘 팔았을 때가 2010년 초반인데 이때 이제 8, 9% 이익을 내고 그때 이제 현대차 시총이 한 60조? 거의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그때 20, 한 3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에 갔다가 이제 쭉 빠진 건데 거의 마진이 한 2, 3%까지 빠진 거거든요. 거의 로우 싱글까지.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7% 후반으로 몇 년 만에 복귀했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 이제 환율이 6천억이나 붙었기 때문에 이제 환율 때문에 이거 오는 거 아니냐. 환율 빠지면 또 빠지겠지. 물론 살짝 빠지겠지만 그 믹스가 좋아진 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은 옛날에는 싼 차를 좋은 차를 싸게 판 거고요. 지금은 좋은 차를 제 값을 밟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데이팅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는 지금 아무튼 경기 둔화를 우려하잖아요. 우리가 매크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르면 팔겠다는 아직은 차실은 욕구가 많지만 저는 뭐 이런 어떤 매크로적인 우려가 많아 되면은 이런 실적은 분명히 하이라이트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 자동차 쪽이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보유하던 사람들이 좀 팔았다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재고 수준이 이제 지금 한 39일 정도 자동차 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그리고 기아가 한 13.9일 정도니까 재고 수준이 글로벌 기준을 봤을 때 엄청나게 낮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잘 팔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역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최저치까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 이제 잉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가수요가 빠진 것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2분기가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주저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 분기까지 이렇게 재고가 너무 낮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괜찮게 나와주면 시장은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만 보면 이제 움직이지는 않았군요. 그대로 현대차는 13만 9천 원인 것 같고요. 이제 중간에 잠깐 올랐다가 점심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차익시장 나왔죠. 실적 나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엠바고도 생각해보면 언론사들이 잘 지켜야 되는 건 맞는 거긴 한데 이거를 주가에 어쩌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언론사에 미리 주면서 몇 시까지는 지켜달라고 하는 게 사실 지키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거 많이 엠바고 뿌리고 정책 발표하고 그런 거니까 그런 잠깐의 시차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떤 언론에서 잘 지켜주는 게 맞죠.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현대차가 딱 그냥 그 시간에 언론사에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걸 언론사들이 요즘 워낙 많고 이제 뭐 속보 경쟁도 많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언론사 한두 개 세네 개만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모든 언론사들이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차라리 그냥 현대차가 그 시간에 맞게 뿌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한번 볼까요? 네 뭐 테슬라가 역시 이제 매출이 169억 3천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물론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했지만 중국의 봉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상당히 좀 잘한 걸로 보입니다. 순이익도 전기차 가격 인상이 힘입어서 지난해 2분기 11억 4천만 달러에서 올해 2분기 22억 6천만 달러니까 거의 뭐 배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래서 2분기 조정 순이익 EPS도 시장 전망치보다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최근에 이제 캡패스팅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제일 위쪽에 보시면 캘리포니아 쪽과 관련해도 지금 65만 대를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상하이 캐파도 지금 75만 대 이상 올라오니까 캐파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지금 만들어낸다. 그리고 지난번 보면은 6월 달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역대 월간 최고치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테슬라가 일단 잘하고 있다는 정도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삼성 SDI가 원통형 배터리 수요 대응을 위해서 이제 말레이지아 이 공장 건설 착수 그러니까 1조 7천 원 정도 들여서 한다 소식이 또 나오면서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VM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신 EDP라든지 그 다음에 신흥 EC, TC 스틸 이런 종목도 괜찮았고 그 외에도 뭐 PNT라는 장비회사라든지 캠시스 이런 종목들도 주로 이제 뭐 원통형 밸류 체인 이외에도 조금 움직였는데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이제 테슬라에 독점 공공하고 있는 센트럴 모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좀 시장에서 오늘 부각을 나타냈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서는 최근에 아무래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쪽을 좀 주목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컨트롤함은 뭐예요? 공장에 쓰는 건가 차에 쓰는 건가 모르겠네요.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알루미늄 된 뭔가 조종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겠죠? 네. 부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 컨트롤함. 아, 이걸 이제 테슬라에 독점 공급한 회사가 있군요. 자, 그리고 LG화학이 오늘 뭐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네. 역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같이 좀 첨가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LG화학이 오늘 한 5% 이상 주가가 올라온 걸로 제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국내 시장 약세 영향도 있고 해서 이제 5%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거릴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3일째 지속 중에 있었고요. 최근 이제 주가 강세의 큰 배경은 이 화학업종 내에서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거다. 이렇게 컨센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2분기 화학업종 전반적인 부분들은 수요가 워낙 약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화학업종들은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됩니다. 한편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인 삼성증권 추종 기준을 본다면 9,410억까지 추종이 되어있는데요. 시장 컨센트 대비 5%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배터리 소재인 양극재 사업 수익성 추가 개선이 화학의 수익성 하락을 상세하면서 시장의 컨센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약간 차별화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발표된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대부분의 실적이 전부 컨센트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발표한 에코프로비엠은 컨센서스를 약 51%나 상회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도 컨센서스를 5%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탈 가격에 대한 노출도가 큰 LG화학 같은 경우도 첨단 소재 사업부가 경쟁사 대비 컨센서스 상회 폭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LG화학이 다소 화학 섹터 중에서도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 때문에 오늘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 안 좋아요. 모든 제품이 좋은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버텼던 소다, PVC도 다 꺾였어요. 최근에 중국도 약간 가동률을 올리고 있거든요. 코로나 봉쇄가 좀 끝나서 그러면서 좋았던 ECH도 망가져서 롯데 정밀도 그래서 실적 부담이 좀 있는 거고 그러면 LG화학도 사실은 ABS가 주력이에요. 그런데 ABS는 아시겠지만 가전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가전 수요 디멘드 완전 꺾였잖아요. 그래서 ABS가 지금 비입힐 거예요. 적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이 화학이 왜 좋냐면 LG화학은 스페셜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가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봉지 같은 거 있어요. POM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B2B가 많습니다. 얘네는 직접 소비자가 쓰는 그쪽이 아니라 다 B2B가 많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하락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롭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억에는 언제나 장이 안 좋을 때는 LG화학이 항상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추억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도 실적 선방을 좀 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얘네도 양극제를 하잖아요. 양극제 케파가 이제 2026년도에 26만 톤이 넘을 겁니다. 26년 30만 톤 사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정도 케파를 하는 BM 이런 애들이 12조예요. 시총이. 그렇기 때문에 양극제만 해도 시총이 10조 이상의 밸류를 줄 수 있다라는 논리가 적용되니까 사실은 뭐 LG 앤솔의 지분 가치를 7,80% 할인해도 지금 가격적으로는 불편하지 않다는 게 좀 깔리면서 오는 주가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알루미늄 컨트롤 아함은요. 자동차 구동장치와 이제 타이어 사이를 연결해 준 조향에 도움되는 그런 부품인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 만드는 게 굉장히 요즘 뭐 중요하고 부가가치도 좀 나오는 모양인데 현대차 기아차 또 테슬라 등의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게 아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회사가 하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유통 쪽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어제에 이어서 유통이 오늘도 좋았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틀 정도 올랐으면 조금 경계해야 된다 생각은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마트 관련된 의무효 폐지 가능성 이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그 국민 우수 제안 관련해서 이제 이게 들어가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좋아요 이렇게 찬성 이렇게 여러 가지 누르는 게 시작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10개 이제 우수 제안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월등하게 이제 대형마트 의무효 폐지가 월등하게 좋아요는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첫날 오전이니까 뭐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뭐 다른 것들은 뭐 뭐 몇백 건 안 되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000건 1500건 2000 이상 막 나오니까 상당히 좀 월등하게 오전 중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에 뭐 1, 2회인가 이렇게 쉬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말 이제 관련된 의무효업이죠. 그러니까 이 주말만 해도 이제 이 여러 가지 오는 계기가 되게 많잖아요. 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일부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안 사면 또 뭐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많은 이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과거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이제 확실히 주말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쉬니까 떨어지는 건 분명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5% 이상 최소한 이제 뭔가 올라온다 매출이나 이익들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 입법에 대한 절차가 또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이게 뭐 바로 바뀌고 이건 또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온 거고 뭐 EPS 관련된 효과가 어떻다. 이건 제가 어제 방송 때 이제 그건 이미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장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틀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은 조금 경계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조금 턴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롯데쇼핑은 이제 영화 한산이 이제 롯데컬처벅스가 이제 그 배급사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늘에는 탑권이 있고 바다에는 한산이 있다. 시사회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요. 최근에 외계 플러스 2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데 한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급사 관련된 부분들이 롯데쇼핑과 연관이 있어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산. 아니 이마트 말씀 좀 드리면요. 그 이마트가 이제 매장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160개고 이제 하루 매출이 300억이에요. 대형마트가 160개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마트만. 그렇게 많아요? 네 이마트만 160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평일에 매출 300억 주말에는 500억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두 번 이제 만약에 일요일 날 연다. 지금 두 번이잖아요. 그럼 일요일 날은 토요일보다 매출이 작기 때문에 400억으로 잡아도 800억에 160개면 1조 정도 매출이 느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1조인데 이거를 너무 대단하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마진이 1.5%밖에 안 돼요 지금. 마트 마진이. 1.5? 네. 2%도 안 돼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마진이 박합니다 지금. 이마트 마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2%를 잡아요. 조금 나아진다고 하고.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이제 200억이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이마트가 올해 한 2천억 정도 벌 것 같거든요. OP. 한 1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나니까 주가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10%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계산한다 그러면 그 효과로. 유통이익이 굉장히 어렵군요. 박리단회잖아요. 박리단회. 어렵죠. 그리고 요즘에 최저가 경쟁이 계속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도 2%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코스코도 몇 프로 안 됩니다. 3% 정도 돼요. 그래요? 왜 뭔가 이제 우린 살 때 보면 확실히 좀 약간 비싼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마트 가서 만약에 마트가 마진을 많이 남기면 마트 안 가죠. 바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비교해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약간 좀 합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좀 덜한 게 우리가 편의점 가서 굳이 검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세 개 사면서. 그런데 마트는 다 검색해서 사니까 가격을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마진 압박이 있죠. 그래요? 생각하고 계시면 쿠팡이 엄청난 매출을 하는데 적자가 몇천억씩 난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뭐 공산품을 그렇게 팔지만 적자가 수천억씩 나잖아요. 요즘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MS를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 MS가 확 올라가면서 마진 폭이 줄면서 이제 흑자전환하는 그런 그림인데 절대적인 MS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유통 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하다가 다 지금 치킨게임 하다가 다 지금 안 좋아진 거잖아요. 하긴 뭐 재고도 뭐 식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적지 않을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비용 부담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 마트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은 쿠팡과의 경쟁도 그렇고 해서 주가가 사실 매우 어려웠던 거죠. 계속 이런 이슈로 좀 반등은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일요일 날 두 번 안 하니까 다시 이제 영업을 하니까 1조나 매출이 올라가는 그런 언론을 보고 막 따라서 이기보다는 조금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과연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습관들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통 섹터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네 뭐 오늘 뭐 이례적으로 이제 교육과 온라인 교육 관련된 쪽이 약간 테마성으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자가 7만 명대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중대본에서는 이제 민간에서도 병가나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서 아프면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 학원 등에 가지 말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안 좋으면 집에 있어라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물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전북도 교육청에서 이제 전북 전주에 한 고등학교에서 400명 정도가 이제 제의도에 놀러 갔다 수학여행 갔다 왔다가 여기에서 한 150명 가까이 뭐 이제 단체 확진이 또 되는 분위기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주가 움직이기도 했지만은 원격 진료가 또 움직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교육 이쪽이 이제 좀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잘 아시는 뭐 메가md나 ybmnet이라든지 캐리소프트, 아이스크림 에듀, 비상교육 등등이 올랐는데 로보로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종속회사 러닝온이 비대면 양방향 방과후 교육 서비스를 이제 한다는 그런 사실이 부각되면서 로보로보라는 회사도 이제 주가가 좀 좋았습니다. 네. 아 메가md, ybmnet. 거의 뭐 30% 가까이 오른 회사도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럼 코로나 관련해서도 역시 또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사실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단초가 된 게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일동제약이 참 거의 하한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동제약과 시원호기 제약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조코바라는 이제 그 치료제가 판단 승인이 이제 일본에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한가 이렇게 갔는데 지난달 첫 심의에서 난 결정 보류 이후에 두 번째 결정 보류라서 상당히 안 좋은 분위기죠. 그래서 첫 심의의 보류가 이제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불출문하다 이유로 이제 긴급사용 승인이 보류됐는데 사실은 이게 뭐 진행이 되면은 뭐 한국에 곧바로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 긴급사용 승인을 뭐 착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뭐 이 부분이 지연되게 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일동제약이 좀 안 좋았고요. 또한 이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최근 들어서 97%가 최초 감염자라고 하거든요. 아 걸렸던 분이 아니고. 네. 두 분은 걸린 적이 없으신가요? 두 번 걸린 분들은 좀 드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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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한번. 저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97%가 대부분 다 이제 한국에서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최초 감염자가 97% 하는. 그래서 지금 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비율이 이게 두드러지게 좀 높고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재감염자가 한 2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최초 감염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걸 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관련주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최초의 어떤 임상이나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또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주가들이 많이 뛰었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는 뭐 두려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지나갔고요. 유동성 측면에서도 많이 이제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8월 달에 한 30만 명 가까이 올라올 거다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에 최초의 이제 최저치였던 62만 명. 그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이제 코로나 초창기 같은 이러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퍼포먼스가 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분석을 아예 냈습니다. 자료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더 천만을 좀 드리면 저는 거의 한 2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엄청 늘고 있잖아요. 7만 명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리 제한을 다시 하거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행동은 그렇게 제약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리오프닝도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런데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확진자 늘은 거에 뭐 그런 뉴스 보고서 헤드라인 보고서 다 끝났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좋은 가격대 오는 것들은 좀 적감해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어제 좀 체크를 해봤더니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1매출이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강원랜드? 네. 오히려. 그리고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일본인들 VIP들이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확진자 막 늘면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나 이런 생각하면서 최근에 관련된 종류도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진단 키트 이런 애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실제로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리오프닝 관련 우리의 여과나 이런 거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제 해외여행은 생각보다는 디멘드가 좋지는 않대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항공권 가격이. 예전에는 뭐 유럽 노선이 100만 원때만 했는데 지금 300만 원 가까이 하니까 실제로 약간의 수요 저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만 대까지 올라왔는데 예전에도 사람들 막 늘어날 때 설마 여기서 얼마나 늘게 해서 하다가 몇십만 명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7만 대인데 사실은 검사도 아마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빡세게 하지 않고 그냥 어지간하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좀 더 심각하다 싶어 갖고 제대로 검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한 20, 30만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기 힘들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좀 정부 있긴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무슨 강원랜드 같은데 그런 데들은 좀 어쩔 수 없이 닫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 아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뭐 수십만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생활소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작년 8월에 델타에 이제 확진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델타를 겪었는데 한 8일 정도 이제 이렇게 다른 쪽에 가서 좀 따로 격리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뭘 어떻게 했냐 제가 경험상 보면은 딴 거 없고요. 열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해열제를 주는데 저는 뭐 열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났고 대신에 이제 기침이나 가래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저걸 주는데 그때 콜대원을 주더라고요. 콜대원? 빨아먹는 이렇게 그 스틱처럼 생긴 콜대원. 애들 거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게 뭐 애들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빨아먹는 거담제 같은 거거든요. 그 콜대원을 주로 해서 제가 그때 이 콜대원이 어디 건가를 보니까 대원제약이라고 돼 있죠. 당연히 대원제약이죠. 그래서 이거 수요가 되게 많아지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 뭐 과거처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먹는 건 이제 콜대원 같은 그런 거담재나 뭐 해열제 뭐 이런 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떤 제약사 중에 뭐 그와 관련된 이 확진자 증가에 따른 어떤 그런 수요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쪽에서는 그냥 생활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나의 팁일 수 있는 거죠. 네 콜대원 성인용도 다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토스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군요. 네 뭐 토스 운용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제 3천억 규모 투자가 확정됐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8조 2천억을 소폭 상위하는 규모로 어쨌든 뭐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초기에 이제 성장부터 함께했던 알토스 벤처스가 천억 신규 투자했고요. 그 다음에 굿워터나 그 다음에 그레이하운드 등 해외 주주도 투자에 나섰고 국내 같은 경우는 KTB 산업은행 그 다음에 광주은행이 각각 1천억과 2백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국내 이제 초기 투자자였던 뭐 다울인베스먼트 다울인베스먼트는 과거에 이제 KTB 네트워크 그런 회사고요. 밀리세층권도 이제 소규모로 투자가 참여가 돼서 관련 주였던 다울인베스먼트라든지 E월드 그 다음에 NBT 뭐 한국전자인증 이런 종목들이 토스 관련 주소는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네. 시리즈 G도 있어요? 시리즈 뭐 보통 이제 우리가 A, B, C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계속 받다 보면 시리즈 G, F, H 뭐 이렇게 쭉 가는 모양이죠? 네. 뭐 잘 안 되면 그런 거죠. 계속 받기만 하고. 왜냐하면 IPO까지 못 가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요새는 바이오나 이런 회사들은 IPO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완전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VC들이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상장사 투자 때문에 두세 건 정도 상반기에 트라이를 해봤는데 거의 문 닫다시피 투자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뭐 쉽지 않겠네요. 자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 쪽은 어떻습니까? 네.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만 등 풍력발전 강화, 지역사회 재난 대응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23억 달러 규모의 뭐 연방재난관리청 자금을 투입하면서 기후변화나 고온 현상에 대체할 시세 투자에 나서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멕시코만 인근에 70만 에이커 규모의 부지에 풍력발전 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제 이야기됐던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이제 검토했지만은 사실은 뭐 의회의 협상이 이제 나랑을 겪을 것으로 보면서 불발됐고요. 비상상황으로 교정하는 수준의 그 친구로 보며 그래서 오늘 이제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로 엮여있는 코롱글로발, 삼형MTEC, 세진중공업, 나노신소재,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SKDND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나노신소재가 풍력태양광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럼 뭐 저 뭐야 어디 어디죠? 그 윈드, CS윈드는 별 움직임이 없었나요? 갖고 계신 모양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섹터요? 예 마리아나 관련주인데요.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나가 사실은 조금 생소하잖아요.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유럽 아 해보셨어요? 여행을 갔을 때 안 해봤고요.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가니까 암스트레담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중반 이 정도였거든요. 대마추 카페 있죠? 네 거기서 네덜란드 암스트레담에 가니까 저희는 풍차만 생각하고 엄청 예쁜 나라로 생각하고 유럽 여행을 그때 90년대 중반에 배낭 하나 메고 아주 즐겁게 갔는데 가니까 막 길에서 마리아나 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합법이래요. 거기는 그때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태국도 이번에 합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아서 피는 그런 데다가 마리아나를 길에서 그냥 와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민주당이 상원에서 마리아나 대마추 합법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지난 밤 뉴욕 정치에서 캐노피 그로스라든지 틸레이 그다음에 그로우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크로노스 그룹 그다음에 오로라 카나비스 같은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네 네. 심하게는 17% 이상 올라갔고요. 이런 것 때문에 대마추 관리 및 기획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이제 약물 관련된 목록에서 마리아나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원에서 대부분의 민주당은 의원대 지지를 받아 220대 204로 통과가 됐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이 법안의 주요 후원자 중 한 명이 의장을 맡고 있는 상원분과위원회가 다음 주 중에 대마추 개혁과 범죄화의 해악에 대한 청문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관련주로서 우리바이오나 메디콕스 화일약품 마이더스 AI 등의 주가가 움직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냄새가 많이 나죠? 몰라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요. 아니 그거 하시는 분들이 옆에 있었으면 저는 피했죠. 그러게 좀 그때는 되게 저도 이제 나이가 20대였고 겁나서 90년대 중반에 그걸 제가 이제 길에서 막 이런 걸 판다고 생각하니까 몰랐지 뭐 그때는 그렇죠? 겁나서 이제 도망다니고 몰래몰래 돌아서 막 다녔는데 몰래몰래 길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와서 파시더라고요. 내밀면서 이거 얼마다 살래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서 뭐 몰르고 한 거지 뭐 그렇죠? 그때는 저는 정말 몰랐죠. 괜찮습니다. 그렇죠. 몰라서 한 거니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섹터 또 볼까요? 네.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인터넷 대표주나 영상 컨텐츠가 여전히 이제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 강세 이런 걸 힘입어서 뭐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 등과 같은 인터넷 대표주도 괜찮았고 대형 미디어나 뭐 컨텐츠리 중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등 영상 컨텐츠 좋았는데요. 뭐 우용호 신드롬에 이어서 최근에 또 영화와 관련된 쪽도 뭐 대작들이 또 이제 연달아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 관련된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어서 뭐 최근에 보면 뭐 덱스트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영상 vfx 이쪽도 상당히 좀 주가가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이 주익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단기 전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네. 우리 탁 프로님은 오늘 혹시 좀 주의깊게 살펴보신 섹터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시장의 특징이라든지 뭐 이슈 같은 거 혹시 아 이거는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은 뭐 이런 게 혹시 있었을까요. 얘기 뭐 중간중간에 다 드리긴 했는데 네. 저는 아무튼 한국 증시에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 움직임에 굉장히 좀 많이 좀 워칭을 합니다. 주의깊게. 특히 요즘 가들 때는. 근데 사실은 반도체 헤드라인을 보면 뉴스를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디레임 가격은 계속 스팟은 빠지고 있고 고객들의 움직임은 전혀 뭐 없고 재고는 뭐 많다고 하고 근데 이제 주가는 왜 바닥에서 지금 10%가 올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선반영이라는 게 이 에코티 마켓을 투자할 때는요. 선반영을 이해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지금 세상이 망할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V자 반등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다시 뭐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이런 악재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악재들이 이 소화를 하는 과정들을 유심히 보시고 전자나 닉스가 가격 레벨을 가격 조정이 아니고 물론 오르다가 당연히 차이시로 나오면서 빠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거나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과열을 시키거나 한다. 그러면 시장의 컬러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을 유심히 좀 보시길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간 조정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기간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은 가격이 다시 6만원 갔다가 5만원 가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6만원에서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과열을 시키는 거죠. 지금 아무튼 거의 한 7, 8%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는 저점 대비 10% 넘게 올랐어요. 8만원 중반에서 지금 10만원 넘어갔으니까. 최근 저점 보면 삼성전자가 PBR 1.1배 그리고 하이닉스 저점이 0.89배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한 1.2배 정도면 받았고 하이닉스는 1배 정도면 PBR 받았고 이렇게 사실은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했던 자리인데 그걸 깨고 내려갔던 자리까지 갔다가 리바운딩이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은 하나가 있죠. 미국에서 반도체 법안인데 그것도 사실은 인텔에 굉장히 갖다 주는 법안인 것 같고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반도체 수출이 60%예요. 국내 회사들이. 그러니까 중국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안 준다. 세액 공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칩포 관련된 동맹 관련해서 8월까지 답변해라 이러니까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진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이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8월까지 어떻게 스탠스를 가지고 그게 또 중국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를 좀 유심히 저희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한국의 반도체 큰 회사 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주가와 가장 밀접하게 연동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IT 제품 판매량입니다. 그 증감률과 매우 싱크릴이 높으니까요. 그거 꼭 보시고요.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중국의 크레딧 인펄스 지표가 역시 중국의 IT 수요와 매우 또 선행에서 밀접하게 움직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송명석 연구원님 리포트를 그거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됐을까요. 꼭 그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중요하죠. 들켜버렸네요. 그러면 우리 박근혁 부장님은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정리할까요.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내일 또 중요한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내일은 참. 우리 오랜만에 강환국 작가님이 컴백쇼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아까 뭐 상봉 어쩌저쩌 하던데 뭐 그 정도인가요? 상봉에 눈물 막 이러던데 눈물 흘리나요 내일? 국민 여보고 제가 국민 여보의 남자인데 그렇습니다. 내일 눈물 흘리나 궁금해가지고 상봉 눈물 흘린다고 그래요. 눈물은 뭐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실시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고요. 또 이제 선물도 사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정 프로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요? 저는 이제 고민 중입니다. 아 고민 중이세요? 자 고민치라고 제가. 고민치 배우 이름인데요. 자 우리 함께해 주신 RBK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린 체스판의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작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아. 나는 그건 되게 증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주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돼.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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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